자 요즘에 말이죠 풋볼앤토크에서 청취자들도 그렇고 제 주변 호사가들도 그렇고 이 기본기 문제를 얘기 많이 하죠 예전 성문 기본을 자유로 했었는데 댓글들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기본기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아이디어예요 순순히 제 아이디어였는데 레전드급 플레이어가 나와서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거지 이름하여 더 레전드 클래스 어디서 가져온거 아니야? 아니 잉글랜드에 가면 더 레전드 클래스 그 친한 양반 불러주면 안돼요 저기 런던에서 여기 있는 아 요새 좀 저기 하긴 할 일이 없더라 무슨 행사만 다니고 아 네 좋긴 하겠다 사실 은퇴하고 요새 할 일도 없고 백수에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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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레전드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진 추구 기술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 어떤 차량을 주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동완, 박수성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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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나 진짜 그 레전드 프로그램, 더 레전드 클래스 그런 거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나는 대박일 것 같아. 누가 좋을까? 박지성을 원하죠.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 지성님이 나와줘야 돼. 이런 건 박지성이 해줘야 돼요. 누가 합니까? 사실 뭐 맨유엠버서대에다가 활동 되게 많이 하거든.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지성적이지. 지성적이라.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좀 바쁘긴 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